이 가면들은 인터넷으로 구입이 되요. 여기 카페에 가셔서 복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강하게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그거 제가 소개해 봤구요. 이거는 제일 싼 거에요. 진짜로 멋있는 것도 복면가왕에 나오는 진짜 안경들이 4천원 5천원이면 하거든요. 방학 때 무슨 연수 가슴 하시고 완구 골목 가셔.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를 팔아 가시라는 거에요. 수업 아이디어도 거기서 많이 나와요.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신 4분 나오셔서 노래를 해보시겠습니다. 자 팁 드립니다. 반주만 나와있는 음악은 어떻게 고르느냐. 가라오케 가라오케가 영어로 됐어요. 영어에서 반주를 가라오케 라고 합니다. 이렇게 검색하시면 3분 나오세요. 4분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이거 훈련이 못 알아봐. 고마워 수도꼭 모르고 감사합니다.